오늘의 영상 포인트 원래 일정대로라면 오늘은 크롱하키 존버가 올라갈 예정이었으나 이미 이곳저곳에서 많이 해서 안올리려다 찍은거 그냥 버리긴 아깝고 해서 앞에 짧게 붙여넣었으니 그럼 즐겁! 이제 부트캠프 그 그린스크린 앞에서 대기 가다가 애들이 우리를 발견했다 싶으면 쏘는거야 못 발견했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있고 쏘는 순간 우리도 맞대응하는거야 야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마네킹이야 누가 누가 보는데 AI가 보냐? 야 우리 배열 괜찮아? 이쁘게 서있어 지금? 오케이 굿굿굿 온다! 바로 옆방이야! 왔다! 뭐야 응? 갔어 본거 맞아 아니 야 왔다! 소리 난다! 온다! 제발 나를 벗겨 오! 몰라! 뭐야 이게! 응? 뭐야? 이야. 뭐야. 야. 그냥 농락하는 거였네. 아. 몰랐던 거 같은데 진짜로. 처음엔 진짜 몰랐었어. 루프트럭이나 한 판 해봅시다. 루트캠프 뭐 하는 거라고. 루트캠프는 뭐야. 그거 터뜨려서 길리 네 개를 먹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 존버를 하든가. 그러면 좀 외박으로 가야지. 맞잖아. 어디로 갈지 투표 받습니다. 오케이. 여기. 야. 루트 터뜨럭 이렇게 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내리면 돼. 근데 여기 퀄이야. 퀄이 개빡세. 벨트 벗어? 벗어야지 아니 야 루트캠프 루트캠프는 뭐냐고 루트캠프 부시려면 벨트 있어야 돼 실력에 문제 있어? 아니 벨트가 있어야 총알을 줍던가 하지요 내려 뭐야 편안합니다 루트캠프 위쪽에 루트트럭이 오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오는데? 그러게 여기 먹어도 되겠다 빨라서 위로가면 라고OME 집중 해봐 응 오 오 gets 쏘리 부서버려 이거 빨리 부서bage 총알. 총알 총알이 없어 제발 우리가 아 저거 부셔야 되는데 아 총알이 없어 아 저거 다 부셔놨는데 또 와 또 와 뭐야 이거 야 저쪽 방향에서 오나오다 야 야 저거 타야돼 아니 저거 부셔야 된다고 아 총알이 없어 근데 아 이거 이거 부셔야 되는데 할 수 있어 우리는 또 봐 이거 총알 많은 사람 타 총알 많은 사람 타 야 야 야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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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진다 부서진다 제발 할 수 있어 너희들은 터졌어 터졌어 자 뛰어 좋아 당신의 집념 인정해준다 야 여기 사람 어디 어디 어 나 사람한테 맞았어 일로와 일로와 이쪽에서 쏘고 있어 아빠 뭐야 못해도 돼요 에? 에? 아빠 뭐야 삼촌이 뭐야 못생겼어 어 삼촌이래 삼촌이야 삼촌 못생겼대 들어갈거야 이제 다리 보여요 다리가 보여? 네 들려 이 애들 재수없는 목소리 나한테 밖에 안달리거든 이어폰 껴서 가지 말아줄래 나 이거 좀 못생겼어 왜 뭐가 그렇게 못생겼어 아빠 못생겼대 그러면 이거는 좋아 알았어 벗고 있어 어 로프트롱 하나 더 오나? 어? 하나 더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그런가 본데? 왔다 부술까? 불타세요 불타세요 불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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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 아이스 살려살려 일단 살려봐 이게 뭐야 야 명림이 왜저래 트럭에 빌렸어 아니 어 와 이걸 밀어주네 그냥 좋다 나 BRD 문다 야야야 빨리 빨리 사는 빠르게 나 여기서 칠탄 좀 모일게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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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 뭐야 야 어딨어 아 이때 뭔가 아차 싶더라고 에? 응? 김계정의 판처파우스트로 잡긴 했는데 뭐야 이 킬 김계정의 판처파우스트로 아 이 ㅅㅂ 아야야야 판처파우스트로 다섯명 죽어 다 죽었네 우리킬 다 죽였는데 판처파우스트로 아니 뭐하는 영상 조져버렸네 아 잘 좀 하자 똑같은대로 합시다 어 잘 좀 하자 얘들아 야 둘둘 나눠서 가야돼 세미랑은 절대 안간다 루트트럭이야 어 저기있다 어 저기있다 허리쪽으로 가야되는데 이거 내가 먼저 쏠게 여기서 아 오 스파이크 트레 스파이크 트레 아 네 거기다가 일단 설치해놓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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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쏴야돼 어 간다 아 뒤져 죄송합니다 어 불 나 불 나 불 나 불 나 오케이 멈췄어 멈췄어 스파이크 밟았어 터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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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 레이스 나이스 야 오면서 길리있나 봐봐 큰거에서 길리 나오거든 세상쇠 우와 무전기에다가 미쳤네여 어 여기이 음 와 에미세 이거 풀 파츠로 주네 그냥 어 길리다 어 하나 더워 하나 더워 우스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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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이 형경이 또 하지마 또 하지마 또 하지마 스파이크 트레 깔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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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어어어어어 여기 스파이크 템 깔아놓은 데 있는데 에미세야 힘을 내 어 불 난다 힘을 내 아 이게 이게 에미세군가 야 뒤에 먹을 거 더 먹고 와도 될걸 근데 이미 풀템이야 총알만 먹었는데 난 아무 파츠가 없어 여기 있는 총 먹어 어 아무거나 먹어 그러면 풀 파츠 돼 어디 너무 안 좋은데 일단 들어가있자 썸네일이라도 찍자 간첩파우스트 간첩파우스트 나 좋아 간첩파우스트로 간다 이번 파는 저거 찍었었었네 아뇨 들어가야 찍죠 어 아니면 야 이거 쓰러져있는거에 들어가서 찍을래? 바쁘지 않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못들어가 못들어가 어 들어간다 들어가진다 들어진다고? 와봐 와봐 사방 와봐 자리장 오는데? 이제 빨리 한방 찍읍시다 좋아 앞에 두명 안고 뒤에 두명 서있어 좋아 우으으으으 아 갑시다 가자 가자 원원으로 들어가야돼 아 근데 이거 터뜨리는 동안 다른 애들이 견제 하나도 안했다는게 기적 아니냐? 이번꺼 영상 제대로 나와야돼 이거 1등 먹어야돼 여기 군용조끼있다 필요한사람 다있어 다있어 삼뚝만 있으면 돼 삼뚝 아까 있었는데 저에 에? 삼뚝이요? 나 뚝배기 없어 얘들아 야 5탄 넉넉한 사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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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왔어 아아 배 물어왔다고 내 옆에 귀여워 귀여워 우리 모여야되지 않냐 모입시다 아아 아 근데 이거 쌈이랑 붙어있는거 불안한데 맞냐? 혹시 스팔트템 먹어도 없냐? 아이 지금 이젠 이제 오 야야 타타타 쌈 타는거 맞아? 타는거에서? 빨리 붙어야지 일단 이야 길리 두명이서 이 분꺼 왜이렇게 웃기냐 바야바 나들이 나온거 같애 쌈 니는 사주경계 탄산 타타타 einem 위 chalk 대 pronto 야이밍 찍 어떻게 이거 저기를 다 버렸어 이미 총만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야 근데 이거 좀 괜찮은데? 길리? 야 일단 다 모여봐 이거 썸네일이라도 좀 찍어놓자 오오! 안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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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거 안되겠다 전 살릴 수 없어 이렇게 멀린다고? 이거 못 건너지 않을까? 너 먼저 가볼래? 아니 왜 pipelines 목숨줄을 스스로 끊어냐 우리? 있었어도 어차피 쌈은 죽었어 방금 쓰고있네 한 명 할 거 없거든 야야야야야 우리 건너야 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와 이거 어떻게 건너냐? 야 건너줄 수 있어 개당하자 개당하자 아니 낮은게 문제가 아니고 식생이 없어 진짜 에바야 수화종이 잘 건넜어 조글링 내말에 찍다 다음에 헬로우 야야 정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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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봤어 못봤어 누워 일단 누워 일단 누워 야 눕고 움직여도 모를거야 솔직히 지금 야 이거 평소보다 상황 훨씬 좋아 우리 올딜리에다가 수류탄도 하나씩 있으니까 야 내 앞에 일로 일로 걸어갔어 일로 빠이빠이 제발 제발 안들끼게 해줘 나 잡으네가 죽네 잡아 그냥 누군데? 저 파... 내 앞에 있어 어디 내 앞에 있다고 아 이거 못가는데 이러면 앞에 이제 풀도 없어 아니 풀 없어도 돼 어차피 우리가 풀이야 뭐야 저글링 돼 저글링도 뛰어야돼 어디서 쏜거지? 어 뭐야 내가 바로 앞에 있어 누워있어 그냥 누워있어 술 탄다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 그냥 어떻게든 담아 난 할 수 있어 어 술탈 제발 어 저기있다 자기장도 가까이 오자네 우와 이거 어떻게 어 술탈 주무탄 우와 야 앉아 앉아서 기고 엎드리고 어 야 들꼈 들꼈어 아아아아 아아아아 와 기세 쩨야 파 파구 아 육생조인데 너무 아까 이거 여섯명 날았어 풀템인데 그거 싹 다 버리고 벌레마냥 기어가다가 그냥 총먹기 죽어버렸네 뭐야 뭐냐고 김재정의 판단 맞는거였어? 아하 돌아가자마자 lo